안녕하세요 축하사절단입니다 2월 8일 스트레이키즈 양정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사절단 생일 축하 노래 들으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생일날 되세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양정인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2월 8일 스트레이키즈 양정인 생일을 다시 한번 더 축하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생일 날 되세요 그리고 팬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축하사절단이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양정인 생일 축하합니다